와우 여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저희 단체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신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도영씨부터 너무나 소중한 관객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! My name is 신도영! 안녕하세요 여러분! My name is 성민! 안녕하세요 여러분! My name is 리아홍! 여러분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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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 guys! izwan 제이어스 오늘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희 멤버들도 이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춤추고 있는데 은혁씨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반객뿐만 아니라 저 뒤 그리고 반객뿐만 아니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? 와,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풀렸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응혁씨는 어떻게 되세요? 저 맨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? 그리고 대단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무대가 네, 지금 이 무대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계에 생존이 되고 있습니다 와, 유튜브에 스트리밍 바이브 월드와 유튜브에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전세계에 얼굴 한번 나가시겠어요? 여러분이 지금 여기 유튜브에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 좋아요? 유튜브에 대해 유튜브에 대해 유튜브에 대해 유튜브에 대해 유튜브에 대해 아마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거의 끝냈습니다 아쉬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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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아쉬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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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모든이 좋아하는 노래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, I heard that the song that we'll be singing now is loved throughout worldwide 그렇습니다 We just came back from L.A. since last... But here it's even better I feel like we should have come here earlier Should we come here more often? I heard that the song will be performing I mean, you guys cannot watch it sitting down To bring out our own heart, someone who is open to us 감사합니다.